대전시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145가구의 곰팡이와 미세먼지, 포르말데이드 등 생활환경 유해 인재를 진단한 뒤 개선이 시급한 3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 벽지와 장판, 페인트 등을 친환경 자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취약계층 190가구의 실내 환경을 대부분을 운한 것입니다. 고통을 지급한, 고통을 지급한, 고통을 지급한 것입니다.